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주요 은행들이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합니다. 내년 초 수천명에 달하는 은행원이 퇴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국민은행은 어제부터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은 만 50세까지입니다. 최종 퇴직자는 근무기간 등에 따라 23개월에서 35개월치의 월평균급여 뿐 아니라 학기당 350만원 최대 8박기의 학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8일까지 퇴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이르면 이번 주부터 희망퇴직 공고를 낼 방침입니다. 이들 은행 모두 내년 1월 말까지 희망퇴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KB국민은행에서 674명, 신한은행에서 250명, 하나은행에서 478명, 우리은행에서 415명이 희망퇴직 형태로 은행을 떠났습니다. 4대 은행에서만 직원 2천여 명이 사라진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희망퇴직의 경우 연령이 낮아지면서 희망퇴직자도 총 3천에서 4천여 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NH농협은행은 이미 지난달 18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최종 퇴직자 규모가 약 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427명보다 70명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